광주 광산구의회가 오는 26회까지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.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산구가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격안과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한 조례안 13건과 일반안 5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. 광산구가 제출한 추격예산안은 본회선과 비교하면 326억 원 증가한 9622억 원 규모로 편성했고 마지막 날인 26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더불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합니다.